전공이 집단 사직 4주차, 이제는 의대 교수들까지 단체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전원 사직 카드를 꺼내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증원은 하되 2천 명은 안 되고, 또한 1년 뒤에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는 2천 명 숫자도 시기도 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오는 18일 사직을 결의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 측에 의대 증원을 1년 미루고 규모도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선 정부가 의사와 여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면 그 즉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유예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의료 개혁을 늦출수록 피해가 커지는 만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건은 전국 의대와 병원 교수들이 얼마나 연대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 빅파이브 병원 연계대학을 포함한 전국 21개 의대 교수들이 온라인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과 교수 집단 사직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한 집단 행동에 대해선 교수도 예외 없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고, 정부 역시 진료 유지 명령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키시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가동하는 한편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속도감 있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편집 अ़िरों vomit 뭐 한글자막 by 한효정